우리가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샤이니 아빠의 도전 가족 티셔츠 만들기 티격태격하는 아빠도 과연 유근의 마음에 썩든 티셔츠는? 샤이니 아빠에게 내려준 특량 종현 아빠를 감동시킨 그곳은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샤이니 가족에게 찾아온 이별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무엇을 만들까요? 나는 핑크색이야 핑크 판다 설마 만들 수 있을까? 원이 형 언제 오는데요? 원이 형 새 들고 올거야 그래요? 손 손 손 이본나 이게 뭐야? 쟤고 동그라미 따봉 간식 간식 나 혼자 먹으려고 간식 유나 바나나 바나나 해봐 그럼 줄게 바나나 이거 괜찮은데? 유나 이거 뭐야? 유나 귤 해봐 귤 귤은 많으니까요 유나 뭐가 먹는거고 뭐가 안먹는걸까? 우와 이게 먹는거야? 유나 이거는? 하하하하 아 좋지 않아 근데 벌써 가족이 된지 벨기에 됐어요 저희 한 3달정도 넘어올나? 가족의 징표 그렇게 필요하지않아 가족 사진 우리 찍었잖아 가족사진 그러니까 커플티 같은 거 티셔츠랑 또 뭐 있는데 가족사진 찍는 거 사진을 찍었으니까 간지를 맞추기에는 우리가 금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 티셔츠로 하자 티셔츠를 입으면 계속 생각날 거 아니야 우리가 딱 입었을 때 이거 샤이니 아빠들하고 같이 만든 티셔츠인데 맞아요 샤이니의 가족 말에 징표를 남기자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샤이니 아빠의 티셔츠 만들기 과연 유근희의 마음에 든 티셔츠는 어떤 아빠의 것일까요? 이거 붙지 말라고요 이렇게 깔고 바닥에 바닥에 깡이 아니라 티셔츠 안에 안 번지도록 깐다고 바닥에 깔고 자라고 바닥에 깔고 자라고 뭐 그려고 있어요 호랑이? 이거 호랑이야? 유근아 이거 옷에 안 붙게 조심해야 돼 뭘 그리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일단 그리고 보는 거예요 뭐해 태민아? 태민이 자꾸 장문을 쳐 야 태민아 뭐야? 근데 이런 게 뽑힐 수도 있어 유근이 눈빛 봐 저게 뭐야? 난 멘트를 써야지 유근이에게 장문의 편지를 가족 티셔츠로 나의 마음을 전할 줄은 몰랐어 이 편지는 런던에서 시작해서 여기다가 유근이 시작해야지 이 우근아 이브 나 조명탄 저기 걍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에요? 전에 우리가 유군이 옷 사줬을 때도 파워레인저 때문에 1등 한거야 앞서 너도 파워레인저를 그려볼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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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파워레인저가 아니니까 내가 파워레인저 그리겠다는거야 뭐 할까요? 여기다 또 너 이거 고를거야? 나 어떻게 이럴 듯하지 따라하지마 왜 안 골라? 왜 안 골라? 유군아 왜 안 골라? 이제 그만 끝내 안 고르나 빨리 끝냈는데 유군아 아빠 파워레인저 그랬어 이거 봐 고마워 유군아 이거 봐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젠작아 유군아 저건 가짜야 가짜? 응 이거 가짜야 형이 먼저 했어 아빠가 이게 먼저야 이게 1등 이거 2등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유니폼 그래서 글자를 포기를 모르는 유군 나의 좌우명을 유군이하게 가르쳐주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 10번을 새기면서 앞과 뒤에는 불꽃마크로 그래서 유군이도 10번이 10번이 돼야 돼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남자가 되겠네 이 티셔츠를 만들었다 그렇구나 잘 지냈습니다 수민구원 해주세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저는요 특별한 뜻은 없고 건강하고 열심히 사는게 제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거 적었구요 이건 아무 의미도 없구요 이거는 우리 가족들과 유군이라서 그냥 그려봤어요 대박 대박 제가 제가 종이 형 거 설명할게요 네 그래요 기범이 거 설명한 거에 밑에 구름만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 대박 좋습니다 제 테스트는 이런 티셔츠입니다 파월레인저가 제가 원조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아 네 제 이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유군이가 좋아할만하게 되게 좀 화려하게 꾸며봤어요 일단 좀 알록달록하게 해 봤구요 유군이 이름도 생겼구요 제 의문인데 그거 빨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빨면 못 입어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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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연 뜨리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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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레인저를 뽑을 거에요 파워레인저를 뽑을 거에요 파워 level 이게 진짜가 나냐고 너냐고 파워 어떻게 입고 싶은거 이렇게 뽑는거야 제일 예쁜지를 입고 싶은거 니 입고 싶은 걸구나 니가 니가 아니야. 야 너 이거 들어와. 어필하지마. 어필하지마. 파워레인저. 야 이거 가짜 이거 진짜. 이거 1등 이거 2등. 몸통 없어. 파워레인저. 이거 파워레인저 귀신. 이게 제일 막혀 있어. 자 준비 시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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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든요. 넣은. 정국 아이가. 야해야. 보인 거죠. 우는laş vraë. 잡으 indo. 너 정문. 뭐. 누구한테나 지지 않는 그런 남자가 되기 위해 이 티셔츠를 만들었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거는 우리 가족들과 유근니라서 그냥 그려봤어요 제 테스트는 이런 티셔츠입니다 파워레인저가 제가 원조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되게 좀 화려하게 꾸며봤어요 일단 좀 알록달록하게 해봤고요 유근니 이름도 새겼고요 하나 둘 셋 смотрите 이런 그래 그거 입어야 구나 이거 봐 이거 아빠만 입을게 우리 입지 옷 입어야 합니다 잠옷으로 유근이 이거 키아빠 어디있어요 우리 입지 뭐 이걸 잠옷으로 유근이 어디있어 조혜년 아빠 어디있어 민호 아빠 어디있어 oh 아 아 우는 아빠한테 링딩 Serge 다녀오지 딩당 랭댕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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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